지금 지나가면서 한번 얄보겠습니다 항상 승훈이는 그런 시기였나요? 포항에 들어와서 팬들이 팬들 팬츄데이도 하고 장기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 제 끼가 여기 와서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인데 프로 선배도 있고 한두 해?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와보니까 좀 먼저 온 후배나 친구나 후배들이 프로물 먹은 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? 아니요 영욱이가 2년차라고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개막전 꼭 승리해서 영욱이 앞에서 세리머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조영 선수 앞으로까지 가서 할 겁니까? 지나가면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얄보겠습니다 리드하는 골이면 100%? 네 100% 바뀔 게 없어가지고 카리스만으로 공부했습니다 세리머니도 그겁니까? 세리머니는 좀 다르게 하고 싶지만 좀 얼굴 표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그냥 한번 눈깔 뒤집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하수궁 선수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제이빙 들리는 것 같아요 1년 먼저 왔다고 굉장히 좀 위세를 부리더라 대막전에서 반드시 골을 넣고 영욱이 앞에서 세리머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? 항상 승훈이는 그런 시기였고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훈이는 자꾸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팀이 이기면 이걸로 되고요 팀이 이기면 꼭 승훈이한테 가서 제일 먼저 악수를 건네고 싶네요 악수를요? 네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되고 선경기 들어왔을 때 정말 죽기살기로 뛰어야 될까 말까 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 더 많이 해서 경기를 꼭 뛰었으면 좋겠어요 선발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제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한 발짝 더 많이 뛰고 필요할 때는 변경 포인트까지 올려주는 그런 계속 최영수 장성님 머리를 머리 안에 제가 있게끔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상암봉 여진구 카레빵맨 김양기 셋 중에서 뭘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카레빵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카레빵맨이 좋습니다 제가 원조가 좋고 고맙습니다 꿀TV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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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